0645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바이오니어입니다. 바이오니아 은 은 동사는 1992년 국내 바이오벤처 1호로 설립되어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연구 및 분자진단, 프로바이오틱스,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유전자 연구에 필요한 기초 원료물질의 생산부터 합성, 추출 및 증폭에 필요한 장비와 키트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생산하는 국내 유일 분자진단 토탈 솔루션 기업 연결회사로 미국, 중국의 해외법인과 에이스바이옴, 선아젠테라퓨틱스, RNA팜을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1992년 8월 유전자 기술을 중심으로 유전자 연구 및 진단과 관련된 기초 소재부터 첨단 장비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아프리카 시장 선점을 위해 간염과 에이즈 진단의 수요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다국적 기업 제품과 임상 비교 평가를 진행하거나 완료함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지카바이러스 다중 분자 진단 키트를 개발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등재를 받았으며 탄자니아가 진행하는 지카댐기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감시 프로그램을 공급한 바 있음 재무 대시 기능성 유산균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리고 DNA 슬래시 RNA 매출 호조에도 유전자 시약 슬래시 진단 키트 부문과 유전자 연구용 및 분자 진단 검사 장비 부문 매출 급감으로 전년 대비 외형 소폭 축소 대시 유연가율 상승과 프로바이오틱스 부문의 판매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바 금융 수지 개선 및 법인세 환급효과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차세대 분자 진단 장비의 유럽인증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인증 획득으로 국내외 출시와 판매처 확대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점유율 상승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시판으로 외형 성장 기대 2023년 6월 20일 기준 장마감 바이오니어의 시가 총액은 1조 3,44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바이오니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0위입니다. 바이오니어의 상장 주식수는 2,581만 2배가 흔한 주입니다. 바이오니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바이오니어의 퍼은 461.0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2.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2.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14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3.2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5.72배 9,1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52억원 471억원 115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592번지 0억원 292억원 151억원입니다. 바이오니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번지 66%이고 유보율은 1486.6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4.91이며 전일 대비해서 4.59-0.18% 상승합니다.